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021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5.26% 상승한 2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대비 약 6.2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7일 3만 2천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6월 24일 만 2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7일 7,893만원은 단단 가장 많았으며, 2021년 4월 7일 130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두산 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2.9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5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303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18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12일 가장 많은 166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8월 19일 가장 많은 149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7.6%에서 약 10.3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2월 22일 약 13.14%, 최저 지분율은 2021년 7월 21일 약 4.6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조 1,324억 원이며, 2015년 14조 대비 약 4.5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540억 9,120만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73억 대비 약 663.7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02%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8,384억 4,577만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52.1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5.54%입니다. 두산 중공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3.48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1.2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79.54%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34배, 코스피 평균은 20.24배,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평균은 19.16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9배이며, 지난 2015년 0.31배에 비해 약 411.11%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78배, 코스피 평균은 1.97배,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평균은 2.55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3.28%, ROE는 마이너스 11.8%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1조 3,05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38위, 코스피 종목 기준 37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5조 1,32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35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540억 9,12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7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8,384억 4,57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30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5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43위입니다. 지난 10년간 두산중공업은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2년 12월 7일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하락 추세, 2017년 2월 7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의 8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의 마이너스 5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는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